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지난달 12일 신규 환자가 30명대까지 줄었으나 30일엔 243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역시 지난달 초 20명대였던 알버타주도 지난주 세자리수로 늘어나더니 29일엔 233명까지 폭증했습니다. 온태료주도 100명대에서 지난달 29일부터 200명대로 늘었습니다. 때문에 지난달 30일 전국의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907명으로 증가했고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도 일주일 전 380명대에서 681명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당국은 올 가을이나 겨울쯤 4차 대유행에 올 수 있다며 이번엔 특히 18세에서 39세 사이 젊은 연령층의 백신 접종률이 결정적 열쇠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분기를 막으려면 이 연령층의 접종률을 8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한 당국은 국내 델타 바이러스 돌파 감염은 1% 미만이라며 백신 접종 효과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방역 규제 완화 속도를 4차 대유행을 막는 중요한 열쇠로 특정하며 각 주요 당국이 경제 재개 등에 신중히 접근할 것을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 전문가들은 4차 유행을 막는 최선책으로 백신 접종과 코로나 검사, 역학조사와 격리 조치를 꼽기도 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12세 이상 백신 접종 대상 중 1차 접종 인구는 81%, 2차 접종 완료 비율은 67.31%입니다. 한편 토론토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 기준 전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43만 1,969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2만 6,602명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온타리오주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 전주에는 157명이었는데 이제는 200명을 넘어 201명을 기록했습니다. 확진율도 일주일 새 1%에서 1.3%로 높아졌습니다.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신규 환자 수는 168명과 164명으로 이틀간 300명이 넘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164명을 지역별로 보면 토론토 45명, 욕지역 23명, 필지역 22명으로 확진돼 이들 3곳의 환자 수가 온주 발생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2세 이상 접종 대상 중 온주의 1차 접종률은 80.5%, 접종 완료율은 69.8%입니다. 온주의 누적 확진자 수는 55만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총 9,346명이 희생됐습니다. 누적 사망자가 가장 많은 주는 쾌백으로 1만 1,200여 명이며 총 확진자 수는 37만 8천여 명입니다. 이곳에선 어제 하루 175명의 신규 환자가 증가했습니다. 한편 캐나다를 포함 전 세계로 델타 변이가 확산되며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도 마스크 쓰기와 같은 기본 방역 수칙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국내 총생산 GDP가 두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최근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5월의 GDP는 0.3%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지난해 2월보다 여전히 2% 낮은 수준입니다. 3차 대유행의 방역 규제가 강화된 탓으로 총 20개 분야 중 12개 분야에서 감소했습니다. 소매업과 제조업, 건설업이 둔화하고 부동산과 임대도 두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반면 유틸리티와 가전, 시금료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6월에는 경제 재개와 소비 심리 회복이 두드러지면서 소매업과 숙박, 요식업계를 중심으로 GDP가 0.7% 상승하고 7월엔 더 나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최근의 신용카드와 대비카드 사용 데이터에 따르면 식사와 레크레이션 활동, 여행 등의 소비 활동이 늘고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석 달 연속 3%대를 기록했습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에는 주거비 4.4%와 교통비 5.6%가 오르며 물가 상승을 주도했고 반대로 식품과 의류, 레크레이션 등은 둔화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 채소 가격은 전년 대비 7.5% 쇠고기 가격도 11% 낮았으며 통신비는 21%나 감소했습니다. 다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육류 가격 등을 포함해 0.3% 올랐습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올 하반기 캐나다 경제가 크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전국의 주요 도심에 야생동물 코요테가 빈번하게 출몰하고 있습니다. 토끼와 쥐 등을 잡아먹는 야생동물 코요테가 올 들어 유독 주택가와 도심거리에 나타나 맹수처럼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피해 다니지만 이들은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애완견 등을 공격합니다. 앞서 브리티시 콜롬비아즈 벤쿠버 스탠리 공원에선 시민들이 코요테에게 공격당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는데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애완견이 공격당하는 일은 10건이었으며 이 중 5마리가 숨졌습니다. 지난해 공격 9건과 사망 1건과 비교하면 우려할 수준입니다. 앞서 올 2월에는 놀수욕 주택가에 코요테가 출몰해 뒤뜰에 있던 애완견을 죽게 했고 핀치와 베이뷰 교차로 근처 로렌스와 마운트 플레젠트 인근 로렌스 에비니 이스트 인근 공원 등에서도 공격이 있었습니다. 최근엔 스카보로와 에토비코 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민의 외출이 줄어들면서 야생동물이 먹이를 찾아 주택가로 내려오는 건데 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코요테 공격 사건이 이어지면서 토론토시와 야생동물 보호기관이 주민과 애완동물의 안전을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관계자는 코요테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음식물 쓰레기 등을 집 주변에 두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주택가에서 운동을 하거나 등산 중 코요테 같은 야생동물을 만나면 가까이 가거나 뒤돌아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몸집을 크게 만들어 소리를 지르거나 돌멩이 등을 던져 내쫓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애완동물은 목줄을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오늘부터 주토론토 총영사관은 민원실 사전 예약제를 없애고 전면 방문제로 전환합니다.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점심시간 중단 없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다만 12시부터 2시 사이엔 직원이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혼잡이 예상된다며 이 점을 고려해 방문해 줄 것을 영사관 측은 요청했습니다. 또한 방문제 이후 민원응대가 증가해 전화 연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궁금한 점은 이메일로 문의해 줄 것을 덧붙였으며 기존 예약제의 예약 방문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연방 식품안전청 CFIA가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냉동 망고를 리콜했습니다. 리콜 제품은 네이틀 터치와 컴플리먼트, 이리지스 더블, 프레지던트 초이스 등의 브랜드로 600g에서 2kg들이 제품이며 온타리오와 퀘벡, 메니토바 등 전국의 소비지와 로블로즈에서 팔렸습니다. 당국은 해당 식품을 섭취한 쾌백 주민 2명과 노마스코시아 주민 1명이 A형 감염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식품을 섭취한 뒤 발열이나 식욕 부진, 구토와 설사, 근육통 또는 눈 흰자가 노랗게 변하는 등의 증상을 보이면 바로 가정일을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구매자들은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으며 현재 추가 조사를 벌이는 만큼 리콜 제품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수역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11시쯤 놀수역 서쪽 죄인과 팔스텝 에비뉴에 있는 놀이터 인근에서 12살 소년이 총에 맞아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후 놀이터 인근에서 여러 발의 탄피가 발견되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한 경찰과 시의 당국은 조속히 총격범을 붙잡을 수 있도록 사건에 대해 알고 있거나 대시캠 또는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주 화요일 오후 4시 30분엔 다운스뷰파크 북쪽 브랜드라바인 드라이브와 킬스롯에서 주민 한 명이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총격 용의자와 용의 차량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퀴백주 몬트로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몬트로 북동쪽 리브에르 대프레리 위치한 아파트 안에서 5명이 총에 맞아 3명이 숨지고 2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 상태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총격범이 아파트 밖에서 총을 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몬트로의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온타르주 벌링턴에서는 한 살 여아가 집 뒤뜰 수영장에 빠졌다 구조됐으나 끝내 숨지는 일이 발생해 현지 경찰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